감사합니다. 차 이름은 독도2입니다. 독도2에다가 배터리도 없고요. 두 개 하나 더 하셨군요. 그 다음에 독도2에 없게 하신 한 차가 있습니다. 한 차는 이렇게 됩니다. 소리 들으세요. 소리. 왜 이렇게 사운드가 사운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. 독도2 하시면서 바디도 두개 하셨는데요. 바디 스타일대로 점잖은 곳에 갈때는 품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그리시고요. 약간 경쾌한 곳에서는 야광색깔 스키 있는 이런걸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차 이름은 독도2고요. 지역은 충청도 단양으로 출고가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. gt3b 조종기는 사용할 수 있게끔 gt3b 조종사항이 있으니까요. 확인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다가 브레이크 잘 잡히게끔 고무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gt3b까지 같이 하는 독도2였습니다. 독도2는 알시라프, 알시라프는 독도2가 최고에 잘 팔리는 트레이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야간에 할 수 있게끔 백라이트 기능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